20일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주말을 지나 20일부터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6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19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일 0시 기준 4명이 추가돼 누적 5,40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